자,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음성 파일을 하나 듣고 가겠습니다. 2021년 10월 30일, 노래방에서 녹음된 파일이에요? 그러니까 특별히 제가 이 파일만 가져온 거는 음질이 제일 좋습니다.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러 간 건 아니고요. 은밀하게 대화를 하기 위해서 경기도 분당의 한 노래방, 지하에 있는 노래방을 가서 노래방에서 방음이 잘 되니까 음질이 괜찮더라고요. 근데 여기서 은할, 유동규, 김만배, 정영학 셋이서 만나서 얘기하는데 대장동 사건의, 그러니까 전체 녹취록 중에 대장동 사건의 가장 여러 가지 50억 클럽, 천하동인, 1호는 누구 건가 이런 데 대해서 가장 응축돼 있는 핵심 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저도 방송 전에 미리 들어봤는데요. 이게 보면 여러분도 아마 귀를 쫑긋하게 만드는 대화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. 이게 어떻게 해서 곽상도 의원에게 어떻게든 50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의하는 그런 파일인데요. 한번 좀 들어볼까요?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죠. 그러니까요. 우리는 여기서 부러운 분에서 주문되니까 여기서는 장기처리가 된다는 거죠. 병출되잖아요. 두 사람은 그 분으로 안 되지. 수협의 연구, 박상부는. 그 분은, 그 분은 그 분은 별로 없습니다. 아들한테 대장하고 있어서. 아니, 아니, 그 분은 다른 사람 거도 아들한테 도둑대 내고 가져가야죠. 그 분은 아들을, 저 아들은 회사의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야죠.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, 박 선생님은, 박 선생님은 전화가 하나요? 그래요. 진짜 혁이잖아요. 그 분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그런데 정치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. 그게 제일 문제예요. 그거가? 아니, 아들한테 못 드리는 거거든요.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.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 수협의 연구, 박상부 아들은 여기에 50억 넣지도 않았어요. 비용이. 5억씩 넣었어요. 그렇지? 응. 5억도 무려야 될 거예요. 다른 사람들도 그만큼 가져가기 때문에. 지금들한테 돈으로 번호시켰다? 응. 아. 저거 많이 담아서. 이게 좋다? 응. 저거 조금 빨리 나는 사람이 뭐예요? 뭐 그렇다면, 야. 응. 응. 근데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는 얘기지? 뭐 뭔데? 4번을 1번인데. 5월기 전서부터. 응?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야지. 응? 응? 알겠습니다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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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배로사가 아닌 사람입니다. 응. 동소를 해야해, 동소를 해야해, 동소를 해야해. 동소를 해야해. 동소를 해야 해. 작무조로 동작을 해야 해. 응. 근데, 동소는 아닌 사람이, 복도 이미 안 돼. 나 동소를 해야해.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는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해 나는 나무기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나무기에서는 더 비틀고 싶은 생각도 없죠 그럴 얘기가 없죠 우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세워 게 상당히 리얼한데요. 역시 노래방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니까 더 리얼하게 들리네요. 우리가 글자로 볼 때랑 실제로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런 분위기, 어투, 어감, 유동규 그러네요. 아들한테 주면 나중에 문제된다고. 이미 알고 있었죠. 문제될 거라고 하는 걸. 어쩌면 그 얘기처럼 실제로 문제가 됐어요. 물론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는 바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. 그리고 여기 보면 박용수 전 특검의 딸 얘기도 살짝 나와요. 수연이라고 하는 명칭이. 거기도 어쨌든 상당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갔죠. 이건 이상하죠. 왜냐하면 저희가 또 보니까 허천대유에서 직원들한테 아파트 전세작업을 빌려준 건 사실이에요. 이분들 말고도. 그런데 곽상도의 아들 같은 경우는 5억 원을 전세작업을 대출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신혼집을 마련을 했더라고요. 그런데 거기까지는 박용수 전 특검의 딸 같은 경우에는 11억 원을 대여를 회사 돈으로 빌려줬는데 그걸 어떻게 쓴지 아세요? 김만배의 진술을 보니까 생활비로 빌려줬다는 거예요. 연봉이 한 4,8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던데 4,800만 원짜리 연봉 받는 사람한테 회사에서 11억 원을 생활비로 쓰라고 빌려줄 수 있는 게 과연 상식적인 건지. 이걸 단순하게 회사 대여금이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는 아니죠. 거기다 플러스 미분양 아파트 그때 당시 한 7억 1천만 원 정도 분양가 했던 거를 이미 다 입주가 끝나고 14억 정도 시세 가는 상황에서 그걸 줬어요. 7억에. 14억 시세 한 대 7억에 줬으면 들어가자마자 7억 버는 거잖아요. 11억 그냥 줘, 빌려줘. 14억짜리 아파트 7억에 줘.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? 합치면 18억입니다. 그러니까 뇌물을 주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. 지금 우리가 계속 여러 사건에서 제3자 뇌물, 제3자 뇌물을 하는데 제3자 뇌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고요. 이거는 사실은 배임 문제라도 걸릴 수가 있고 당연히 뇌물. 준 사람 입장에서는 배임인 거고. 그렇죠. 당연히 뇌물죄가 성립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거기 보면 곽병채가 4번, 1번이다. 김만배는 방어를 하고 있는, 줘야 된다. 그 정도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유동규는 계속해서 곽상도한테 주면 정치자금법 문제가 생기니까 결국 아들한테 주는 수밖에 없지 않냐. 결국 그렇게 정리를 하네요. 저희가 이번에 또 기록을 보니까 곽상도 측에서는 잡코리아나 이런 온라인에서는 공모를 보고 채용 공고를 보고 했다. 그게 아니더라고요. 그렇게 하죠. 곽상도와 둘이 얘기해서 어떻게 특채 형식으로 들어간 건데 연봉 2,800만 원 대리였죠. 2015년 6월에 입사를 했는데 지금 정확히는 퇴직금 우리가 50억, 50억 하지만 정확히는 퇴직금 성격은 아닙니다. 이게. 왜냐하면 연봉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연봉에 따라서 자동으로 산정이 되는 거고 그렇죠. 그렇죠. 그 플러스 성과급을 한 거예요. 그렇죠. 그럼 성과급을 했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된 거죠. 된 건데 제가 알기로 퇴직금 2,200만 원이거든요. 그럼 나머지 49억 얼마는 다 성과급인 거죠. 그런데 과연 그럼 이 사람이 그 정도의 성과를 올렸냐 보면 아니죠. 아니죠. 여기에 임원들도 그 당시에 전무 상무하는 임원들도 30억이 안 됐어요. 30억이 안 됐는데 임원들도 30억이 안 됐는데 갑자기 사원을 그것도 나가기 직전 한 달 전에 팍 올려갖고 이사회 회의록도 다 조작된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심지어 남욱도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. 남욱 변호사도 말이 안 된다고. 그건 곽상도를 보고 준 거죠. 어떻게 아들을 보고 줍니까? 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이라고 봐요. 그런데 이런 게 있죠.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검찰이 증거가 부족해 결정정기 증거를 니들이 가져와야지 난 이 증거만으로는 무죄를 낼 수밖에 없어 이런 판사 입장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많은 판결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. 증거 부족으로. 하지만 그럴 경우에 판사들은 강하게 그 의심에 대해서 판결문에 넣어놓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그 판결문은 그게 없어요. 상대적으로 도이치모터스 판결문 보면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판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습니다. 그것 좀 비교되는 부분이죠. 아무튼 저희가 노래방 파일 중에 일부를 들어봤습니다. 거기 보면 분명히 곽상도 아들에게 주는 것은 곽상도 의원을 염두에 뒀다라는 게 사실은 잘 또 드러나 있어요. 그 음성 파일에. 그러니까 1심 판결이 반드시 항소심에서는 좀 조정이 될 필요가 있어요.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